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이 진행하는 유화 왕초보 그림 배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실기 시간입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차차 하나하나 배워나가겠습니다 저와 같이 레슨 3잖아요 지금 레슨 20까지 나가면 여러분은 아마 전문 화가가 될 겁니다 왕초보서부터 전문 화가 또 5 6개월만 배우면 합동 전시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과 같이 해 주십시오 왕초보 유화 배우기 그림 그리기 스타트 보이시는 대로 유화의 기본 3요소는 색과 면과 마띠에르 질감 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색은 기하학적 형태 열정 감정의 요동 빛의 상상을 3개를 표현 면은 그냥 그 면이죠 색깔의 그 바탕이고 입체감과 원근감을 주의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마띠에르 질감 화면의 질감을 말하는 것이며 거친 느낌 광택이 흐르는 느낌 또 그 다음에 강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마띠에르 질감입니다 기본 요소는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배웠구요 그 다음에 재료가 뭐가 있어야 되는가 캔버스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 이게 요게 요게 캔버스예요 지금 이게 6호 짜리인데 오늘 시작할 거구요 그 다음에 유화붓 유화붓은 제가 지금 뭐 쓰던 거라서 뭐 엉망진창인데 많이 살 필요 없어요 뭐 많이 사면 좋긴 좋죠 자 세트로 된 게 요런게 있는데 세트로 된 거 요거 요거가 한 15,000원에서 25,000원짜리까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 살 필요 없습니다 초벌자들은 제가 이렇게 4개만 사도 되요 우선 2호 4호 6호 8호 제가 지금 뭐 쓰는게 요거인데 요걸 기본으로 해서 4가지만 사면 됩니다 유화붓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젤 삼각대 이게 이제 받치는 삼각대 그 다음에 용제 용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유화는 그대로 하게 되면 약간 뻑뻑해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화 린스드 오일 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기본입니다 여기에다가 테리핀 류 라고 있습니다 고거는 요건 지금 참기름이나 들기름 처럼 식용으로 다 돼 있는 건데 아마인 이라는 열대 지방에서 나는 식물을 갖다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구요 여기에다가 테리핀 류를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좀 더 좀 빨리 말리게 하려면 드라이라는 별도의 용제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붓을 빠는 석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붓을 이제 한번 칠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옆에도 많이 묻었지만 그걸 깨끗이 빨아서 보관을 해야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화붓은 그냥 두면 굳어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아주 보면은 아주 지금도 조금 굳어 있습니다 석유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렛드 파렛드는 정식 파렛드가 있는데 굳이 뭐 그런거 살 필요 없이 저같이 이렇게 4호 캔버스를 사 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파렛드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는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뭐 소재는 뭐 정물 풍경 인물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오늘은 그냥 이 간단한 제일 왕초보가 하는 그림이니까 풍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풍경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좀 한번 꽉 눌러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부탁해요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계속 누르게 되면 그림을 배우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시회까지 할 수 있는 전문화가로 키워 드린다 그랬죠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밥 로스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면은 아주 쉽게는 돼요 그 사람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요령이 정말 잔깨를 부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게 배우면은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좀 정통으로 배우면서 그 다음에 작품 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은 풍경화를 한다고 그랬죠 우선 가운데다가 수평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수평 그려 놓고 그 다음에 멀리 산 있는 것도 하나 또 해야죠 자 우리 한국 산은 참 아름다워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놓고 이거 해 놓고서 그 다음에 멀리 보이는 산 조금 또 있고 이쪽에도 또 조금 멀리 보이는 산 있고 더 멀리 보이는 산도 또 하나 해 놓어 봅시다 이렇게 자 가까이 보이는 산 중간 보이는 산 아주 멀리 보이는 산 하늘이 되겠죠 하늘에 뭐 구름 이렇게 한두 개 그려놔야 이제 입체감이 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뭐로 할까요 강 그냥 강을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충천이나 저기 보면은 남한강 충주 부교는 보면 풍경이 이거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멀리 집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하면 되고 집이 한 채 있고 또 두 채 있고 또 세 채 있고 이렇게 해서 멀리 또 교회당이 하나 또 있는 걸로 하나 하고 교회 안 믿는 사람도 뭐 그냥 그림이니까 불교 밑더라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 해 놓고 그 다음에 음 여기 이쪽에서는 원근 원근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가장 멀리 높이 있는 부분 이게 한 한 4 50리 쯤 되겠죠 그러니까 키로 수를 따진다면은 한 10 키로 이상 떨어지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4 5 키로 그 다음에 여기는 한 2 키로 정도 근데 여기 더 각 입체감을 나기 위해서 멀리 르티나무 르티나무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했으면 또 외롭죠 딱 두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르티나무 하나 한 둘 있다 있는 거고 이쪽은 또 작은 르티나무가 또 하나 딱 있는 걸로 했어요 벌써 그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풀밭이나 아니면 여기 언덕배기를 하나 그려 놓고요 여기는 여부근에 이제 뭐 이렇게 논이나 이제 이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대상은 요렇게 했는데 이것만 봐도 풍경화에 어떤 뭐 맛이 좀 나겠죠 오늘은 뭐 그냥 입체적인 아주 정밀화까지는 안 하고 기본 바탕만 칠하는 걸로 우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8호 붓 정도로 요정도로 붓을 해 가지고 요 위에서부터 밑때까지 기본 밑바탕 칠해 놓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유화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말해서 좀 건조가 덜 이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여러분 배우기 쉽게끔 아크릴로 배우는데 아크릴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유화를 하십니다 이게 울트라마린이에요 물감 칠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물감 색깔을 좀 잘 외우셔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멀리 있는 부분에 가장 진한 색깔 가장 높은 색깔이 높은 데 있는 색깔이 좀 요 색깔이 가깝습니다 울트라마린 청색인데 조금 보라색을 띈 청색 자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약간 밑으로 내면서 좀 밝게 그거는 이제 연한 하늘색을 넣어 가지고 색깔이 좀 달라요 먼 하늘과 또 가까운 하늘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 색깔이 좀 다르죠 안 보이네 요렇게 또 보이도록 해야지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요걸 또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가장 먼 하늘 아주 시퍼런 울트라마린 색깔이고 그 다음에 덜 푸른 그런 색깔이죠 여기 지금 구름이 없어졌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구름을 또다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두 가지 색을 칠했죠 자 두 가지 색을 칠하니까 아주 먼 하늘 그 다음에 중간 하늘 그 다음에 또 더 아주 그냥 연한 하늘은 뭐 더 멀리 빠지면서도 색깔이 아주 연하게 나가야지 입체감이 보이고 원근이 보입니다 더 연하죠 터치가 좀 있어도 됩니다 바브로스의 경우는 아주 매끈하게 뭐 무슨 리스칠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는데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림의 기본이 아닙니다 그냥 요령으로 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점점 더 연하게 되죠 맨 밑에는 아주 더 연하게 아주 멀리 있는 부분은 아주 그냥 부드럽게 밝게 아주 연한 하늘 색이 됩니다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니까 부드럽게 순하게 보이죠 자 이제 기본 바탕이에요 이거는 기본 바탕인데 나중에 이제 다시 마른 다음에 다음 편에서 더 마른 다음에 완벽하게 그림을 자 하늘에 진하고 부드럽고 아주 멀리 돼 있는 보이죠 그 다음에 멀리 보이는 산을 그려야 되는데 산은 약간 보라색이 낀 산이어야지 멀리 보입니다 자 근데 그것도 아주 아 제일 멀리 있는 산 연한 보라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산이 멀리 보이는 산 오늘은 기본 바탕만 칠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간 산 중간 산은 약간 더 실감이 나게끔 조금 푸른색이 그러니까 비리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린 색깔 조금 더 이렇게 그린 색깔이 섞여서 보이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 원근이 뚜렷이 보이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아주 멀리 산 10키로 이상 되는 산 그 다음에 한 6, 7키로 그 다음에 여기는 한 4키로 정도 4키로나 3키로 정도 되는 더 가까운 산은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색깔로 칠해야 되겠죠 이거는 블루 색깔이 아니라 이제 비리디안 초록색하고 녹색하고 그 다음에 옐로우 계통 색깔이 벌써 다르죠 초록색 자 오늘은 기본 밑바탕 칠한다고 그랬죠 우선 기본 밑바탕 칠하는 거니까 자 녹색으로 노란색하고 섞어 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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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은 집은 경우에 나중에 이게 마른 다음에 완벽하게 재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산을 지금 세 가지 색깔을 차렸죠 멀리 있는 산 또 중간에 있는 산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산 이제 동네 뒷산이죠 이 동네 뒷산은 참 좋은 곳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애 낳고 같이 올라가 가지고 손잡고 야 짝짝쿵도 해보고 또 우리 먼 미래에 어떻게 어떻게 살자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곳 자 벌써 아주 멀리 있는 산 중간 산 가까운 산 동네 뒷산 나왔죠 그 다음에 사람들 사는 집 집이 나왔는데 요 집은 색깔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붓을 다른 붓을 작은 붓을 칠해야 됩니다 요거는 한 2호선이나 한 3호선 3호 붓 4호 붓 정도로 해 가지고 요거 집을 기본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뭐 그냥 예쁜 예쁜 집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벽은 무슨 사실 정밀 표현이 안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렇게 이렇게 기분만 맞춰 놓습니다 자 뭐 집 모양새가 나죠 근데 이제 요거는 뭐 강으로 만든다 그랬죠 이게 저기 뭐 한탄강이 될 수도 있고 북한산이 될 수도 있고 금강 섬진강 낙동강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물색은 또 저기 하늘색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색깔하고 그 다음에 자연 색깔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대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가미를 해 가지고 나는 바다를 봤으면 이런 색깔이다 나는 강을 봤으면 이런 색깔이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작가마다 느낌이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자연의 색깔에서 작가의 감성을 넣어 가지고 재창조하는 게 미술입니다 영상 매체가 없을 때는 사실을 그대로다가 표현하는 게 잘 그리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는 안 하고 작가의 마음이 통과된 그런 느낌을 캔버스에 쏟아 놓는 게 제대로 된 작품입니다 사실하고 똑같이 그릴 바에요 뭐 저기 카메라가 있고 영상 매체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리얼리티 극사실주의까지 그대로 그렸는데 요즘엔 극사실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모든 기기가 뭐 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그릴 필요가 없지 작가의 감성과 또 그 다음에 환상적인 느낌을 변화시켜서 캔버스에 올리는 게 그대로 된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강도 어느정도 됐죠 그 다음에 멀리 산도 했고 하늘도 했고 그 다음에 밑바탕도 대충 칠해 하겠습니다 나무도 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나무는 푸른색 계통인데 푸른색만 그대로 하면 더 재미가 없으니까 노란색하고 살짝 섞어요 루티나무입니다 이거는 오늘은 기본 바탕이니까 그냥 이렇게 모양만 대충 해 놓고 나중에 바짝 마른 다음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티나미가 되었죠 기본 바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뭐야 강가에 보면은 이렇게 저 언덕배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랄까 강뚝 강뚝 있는데 강뚝은 그냥 강뚝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또 소를 매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서 뭐 씨름도 하고 친구들끼리 그런 노는 곳이니까 약간 흑색도 흙도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땅이 되는 그런 느낌의 색깔을 좀 칠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강뚝이에요 강뚝이 되어있고 강 건너에 마을이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여기 지금 하얀 캔버스가 보이는 게 없도록 밑바탕 칠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마무리할 때 색깔을 내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논이잖아요 우리 시골에 어디 가면 다 논이잖아요 그 논 색깔을 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논에 물도 있잖아요 우리 저기 뭐야 웬만한 논에는 전부 다 모를 많이 심잖아요 논농사 자 어느 정도 물이 있는 걸로 하고서 나중에 논뚝 그것도 세밀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그 다음에 너무 강하지 않게 또 마띠에르 그러니까 질감도 너무 두껍지 않게 밑바탕 칠은 완성하기 직전에 모든 것을 기본 바탕이 되게끔 칠하는 거니까 자 어느 정도 됐죠 벌써 밑에가 안보이네 자 이렇게 됐죠 이게 논이고 또 위에는 참 멀리 원근이 어느 정도 보이죠 조금 더 뒤로 해볼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화면이 구성이 기본 구성이 됐습니다 자 멀리 하늘이 있죠 뭐 우리 한국의 가을 하늘은 진짜 보기 좋습니다 이건 늦가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한 색깔은 하늘 높이 있는 색깔이고 멀리 보이는 산은 하늘은 약간 연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멀리 있는 산은 약간 연한 보라가 있는데 연하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산은 아 좀 아슬아이 보이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동네 뒷산 아주 밝고 푸른 활기찬 녹색이 가득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개인 집들이 있고 여기 교회가 있고요 강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세 그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논 할 건데 논뚝 할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밀한 거는 일단 바짝 마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덫을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유화 배우기 실기 처음 하는 순서인데 유화 왕초보 첫 스타트 용제는 어떻게 쓰고 또 붓은 뭘로 할 것이며 또 캔버스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정도 이제 맛배기로 다 배웠으니까 제 4편에서 요거를 완성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캔버스 6호 짜리고 면천으로다가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캔버스는 연습할 때는 굳이 이렇게 뒤에 스트레치 나무가 돼 있는 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만 사가지고 뒤에 하판을 대고 난 다음에 뭐 저 앞장으로 다 이제 사방을 꽂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좋은 재료 비싸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림이라는 것은 수없이 수련을 하고 새로 그리고 또 덕을 쌓으면서 그려야지만 자기 실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오늘 기본 바탕으로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초등학교 학생들 기본 그림이 된 것 같지 않아요? 원래 색깔보다 이 카메라의 색깔이 좀 진하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푸른 들판에 강물이 보이고 그다음에 논바닥이 보이고 강 언덕이 보이고 기본적인 그런 느낌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3편은 대충 해보는 걸로 하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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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꼭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뭐 배우실 분은 이거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전화 한번 걸어 주세요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용산 삼각지니까 와서 배우셔도 되고 어쨌든 뭐 뭐 이것만 가지고서도 우선 그림은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강의만 계속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내년 봄에 인사도에서 합동 전시회 하는 거 한번 기획해 보자고요 포분하게 테이프 코팅 한번 해 보자고요 뭐 나도 화가다 왜 못해 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건 엄청 쉽습니다 유화는요 여러분 하나하나 배워서 화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서양 화가 김수영 오늘 강의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4편도 기대해 주세요